경기 엄마한테 전화 자주 하니? 엄마요? 얼굴도 못 보고 살아요. 얼마나 못 보았어? 아니 뭐 떨어져서 사니까 얼굴 볼 기회가 적으니까 자연스럽게 뭐 각자의 일을 하면서. 질투를 막 하실 것 같아, 세상에. 엄마가 지금 질투 장난 아니에요. 너 왜 이나, 전인아 씨한테 하는 것처럼 한 번이라도 나한테 그렇게. 세상에 빡나간 날 그렇게 얘기했어. 정말? 그럼 그렇게 좀 해요. 경기야, 내가 친엄마가 아니니 참 너랑 웃으면서. 맞아요. 엄마하고 전화 좀 해봐. 선배님이 통화하실래요? 너가 먼저 계속 바꿔줘야지. 내가 갑자기. 어, 경기야. 괜히 또 쑥스러운가 봐요. 그러니까 너 그랬는데 웬일로 전화를 하니 너? 엄마한테? 너 또 이거 방송 나오는 건 아니지? 어머니. 안녕하세요, 전인아입니다. 제가 그래서 오늘 두룹을 땄어요, 저희가. 그래서 두룹 장아찌를 지금 병규랑 하고 있는데. 어머니 꼭 갖다 드리라고 했더니. 네. 쑥스러워는 하는데 아마 속으로는 굉장히 뿌듯하게 만들고 있을 거예요. 진짜 그럴려나요? 진짜 그럴려나요? 진짜 그럴려나요? 제가 병귀보고 너 집에서도 이렇게 해 너무 좋잖아 하는데. 네. 엄마한테는 잘 못한대요, 그렇게. 맞아요, 하시고 아우 맞아요, 하시고 아우 너. 눈이 위로 올라갔어요. 하는 것처럼 엄마한테도 좀 할 수는 얼마나 좋을까. 원하는 건 얘기를 자꾸 해야 돼요, 보니까. 모르더라고요, 남자들은. 잘 안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병규가 엄마한테는 잘 못해요. 서운하구나, 엄마 입장에서는. 바쁜 거, 엄마 바쁘지 지금. 안 바쁘셔. 그래, 어쨌건 너무 고마워. 이렇게 전할 건 저렇게 전할 건 너무 고맙고. 선생님 너무 고맙습니다. 아유, 별말씀을요. 잘 됐다. 네, 어머니. 하여튼 건강 주의하시고요. 나중에 뵐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엄마가 간절하게 너한테 바라는, 아들한테 바라는 그 작은 마음을. 마음이 있으시네. 그러니까. 전화 한 통이거든. 그럼. 엄마는 그날 아마 행복을 이만큼 얻을 거야. 춤을 추고 막 이러고 다니실 정도는. 내가 그거 경험했거든. 춤추고 다니셨어요? 엄마 집에서 막 콧노래 부르고 막 이러고 다녀. 아들이 조금만 내 마음을 이렇게 풀어주면. 막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. 그런데 이렇게 뭔가 이렇게 딱 가시가 돋히게 걸리잖아. 그러면 하루 종일 너무 여기가 아파. 너는 그만큼 안 아프지? 안 아프지? 아, 저 아파요. 저 제가 방금 전화하고 얼마나 마음 아팠는지. 앞으로 자주 하세요. 우리 아들한테 전화해볼까? 아, 네. 해볼까? 저도 인사드려야죠. 난 얘 생전 진짜. 고생 많으세요. 예, 되게 묵뚝뚝한 톤으로 아마 받을걸? 야, 어떻게 엄마들은 이렇게 저장하는 이름이 똑같냐? 내 사랑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아유, 지상. 네. 뭐 하시나? 집입니다. 집에서 뭐 하시나? 저기 치킨 사왔어요. 엄마 없으니까 치킨 시켜 드셨어요? 지상이 형, 안녕하세요. 저 자연스럽게 같이 찍고 있는 조병규라고 합니다. 아, 네.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병규 알지, 지상아? 네네네. 진짜 여기서 딱 엄마 굴의 아들 같아. 엄마하고 공감되는 대화가 너무 많다. 무슨 웃음이야, 그거? 감사합니다. 그러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. 아, 그래? 전현아 선생님이 요리도 너무 잘하시고 집에서 맨날 맛있는 밥 먹으시죠? 네. 부러워요. 제가 혼자 살아가지고 밥을 잘 못 먹고 다녔는데 여기 와서 배불리 많이 먹고 갑니다. 아... 지상이도 혼자 살고 싶은 일인 아니야? 그렇죠, 혼자 살아. 근데 맞아요, 맞아요. 무조건 혼자 사셔야 될 것 같아요. 둘이 대화하면 정말 동감대가 클 거다. 재밌는 얘기하러 한번 내려오세요. 알겠습니다. 네. 아, 그래. 그러면 지금 그거 치킨 먹는 거야? 어, 여기 엄마 오늘 안 오시는구나, 그럼. 내일 가지. 너 엄마 나 오는 거 모르니? 엄마 집에 온 거 몰라? 아니, 책임 두 마리 그거 남겨놓을게요. 내일 간다고. 두 마리씩 필요 없어. 그래. 예. 어인. 예, 들어가세요. 이야, 남자들, 아들들은 다 똑같아요. 그렇죠? 아akk als Shooters. 네. 에헨이당豚.